우리만의 즐거운 도전이 성공으로 되는 무인키즈카페 꿀잼키즈룸과 함께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꿀잼키즈룸 대표 용선영입니다. 꿀잼키즈룸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면서 동시에 부모님들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. 꿀잼키즈룸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합니다. 키즈카페 창업 전문 브랜드인 꿀잼키즈룸은 예비 사장님들과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입니다. 무인키즈카페 운영은 비교적 낮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적합한 비즈니스 창업입니다. 시간대별 이용자가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수익을 갖추고 있고 주말, 공휴일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가족 단위와 친구들의 생일 파티, 공간대여 등 소비를 유도하여 단일 이용 고객보다는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창업 비용을 생각하시면 대부분 키즈카페는 1억이 넘게 투자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4천만 원대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전수 창업으로 로얄티가 따로 없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. 작년 1월부터 무인문구점 문구방구로 전수 창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타사와 다르게 로얄티가 없다는 점으로 문구방구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 점주들과 공유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1년 이상 운영되다 보니 창업은 본사와 점주들과 다 같이 성공하자는 의미로 비용적 절감을 하기 위해 로얄티를 받지 않는 전수 창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수익률은 80% 예상합니다. 다른 창업과 다르게 재고 부담이나 재투자 비용이 없으며 초기 투자 비용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 무인키즈카페는 마케팅이 중요한데요. 본사에서는 운영 방식과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저는 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. 우리만의 즐거운 도전이 성공으로 되는 무인키즈카페 꿀쟁키즈룸과 함께하세요. 감사합니다.